어 야 개많아 개많아 야 야 왁키사단 잘해야돼 아 돌팸매있다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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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라 잠깐만 스킬라 같이가 야 야 아잇잠깐만 야 너무 많아가지고 야 무서워서 못사우겠어 야 야 아 스킬이 스킬이 혼자 남았어요 우리 팀 지금 스킬라 닕니 혼자 남았어 우리팀 어떡해fu herkesPe 자 여기 지금 스킬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스킬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상대할수 있을것인지 자 일단은 네 물가까지 왔는데 1대1에선 그렇죠 한명 잡아놔야죠 1대1에서 스킬선수 자 한명 잡아놔야됩니다 1대1에선 다른선수 오기전에 그렇죠 한명 잡았구요 잡았구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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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잖아 많은수의 병사들이 지금 스카이킬러선수를 잡으러오고 있어요 왁기사단 명예 왁기사단 명예 잘 지킬수 있을거지 스카이킬러 우리 파인에게 1대1에서 2대1인 2대1인 찾았다 3대1인 4대1인 4대1인 4대2인 4대1인 5대1인